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교육부가 특별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올리는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지방교육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법이라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교육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청마다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교부금이 7천억 원가량 줄면서 재량권이 축소된다며 교육 자체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특별교부금 비율을 내년부터 현행 3%에서 4%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